히트다 히트 히트 시즌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정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면 이성준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경기가 나왔어요 오늘 좀 화끈했어요 저번 주차보다 갈수록 뭔가 발전되고 뭔가 약간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오늘 2주차였습니다 긴장은 당신이 한 것 같은데요? 어우 예 좋았죠 전국옥타르협회 그리고 어비스와 경기가 있었는데요 양팀 모두 다 그동안 경험적인 측면이 좀 약한 팀이어서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까 많은 팬 여러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호타르의 등장이 될 것이냐 그렇죠 이제 근쾌하면 보통 히카르도 카르로스 이런 유가 많이 나오고 호타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호타르 장인이 나와서 2대1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4강에 진출했죠 어떻게 보면 양팀 모두 다 좀 잔잔한 실수들이 좀 많이 나와서 경기가 좀 역전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오늘의 정말 에이스라면 황석범이었죠 이게 본인이 저격배는 2개 다 당하면서까지 나유비를 뽑았고 나유비 그 번판은 졌지만 그 판은 그래도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은 다 했거든요 중요할 때마다 그 싱크로 상대 금디를 묶어내면서 위험했던 팀의 어떤 위기를 구원해냈습니다 극복해냈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MVP로 황석범이 아주 LG 모니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본인이 8강의 문턱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4강에 진출했고 앞으로 이제 뭐 준결승, 결승까지 포부로 밝혔거든요 이제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호타르의 장인이었고 카인의 장인이어서 유명했던 선수들이라면 이제 팀으로 또 뭔가 더 상위단의 경기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또 기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스cemos 아무것도 trainers millimeter 배낭 схем 맞 ele ним 그렇 날 ieron 살 살 이러 살 살